아, 나 중간에 팔이 저려가지고... 아, 이거 신의 한수야, 진짜! 아, 이거 잘했어, 잘했어, 이거! 여기 3박만 있었는 거 같은데? 왜? 뭐야, 저게 넘어갔어! 저기, 저기 연기예요, 끝까지! 아... 무슨 그런 동작이 됐어? 막 뛰어다니는데, 막 난리 나더라... 너 울음소리 냈었냐? 근데 내가 본 영상에서 타조가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... 근데 자꾸 교수님이 소리를 내세요, 이래가지고... 난 그래서 개 거품 모는 소리 계속 모잖아 죽죠? 아니, 왜 왜 개 거품... 좀 나쁘지 않네... 아, 수조에 잡혀온 개라는 게 목표가 뭐가 있을까? 없잖아 생존이지, 생존 생존, 그래 풍성한 목표로 나타내기에는 좀 틀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 그냥 수조에 갇혀버리니까 시험 주제를 좀 잘못 이해한 것 같거든 아, 이제 와서... 아, 이제 와서... 저희가 딱 저 마음이었어요, 나와서 원래 시험 끝나면 후회밖에 없어요 원래 저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네 고나리를 할 걸 그랬나? 고나리... 고나리란다 고사리? 고사리에 날이 났네, 지금 고란이... 아, 나 하는 고라니 얘기를 몇 번을 들은 거야? 진짜 힘들었어요 다운이 똑같은 점이 또 있다냐 끝나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공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족보행으로 공룡이 괜찮은데 그죠? 공룡 팔 잡자 넣었다 이렇게 공룡이 머리가 너무... 소리, 소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에이, 에이, 에이 에이, 에이 되게 잘하네 아, 대박이다 일찍 알았으면 나 진짜 잘 받았으네 아, 그거라 나랑 두근만 알았으면 그냥 동물 한 열 개나 하지 아, 누나가 열 개 뽑아줬을 텐데 아, 열 개 뽑아주죠 아, 열 개 뽑아주죠 으음 어, 뭐야? 밥 먹었네? 아니, 같이 먹지 뭐 그러니까 같이 먹지 그러면 가즈야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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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? 자, 서이사 출동 엄청 잘 샀어요 아유,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, 저 자신이 감사합니다 네, 잘 먹었습니다 네, 잘 먹었습니다